턱의 핫불리아 턱의 핫불리아 턱의 핫불리아 턱의 핫불리아 턱의 핫불리아 턱의 핫불리아 박힌것 같은데 안나오는데 앞에 맞고 뽀글뽀글 제대로 해봐요 보글보글 다시 해봐요 앞에 맞고 보글보글 확실하게 당겨서 바닥에 뿌려보시고 일단 나오는지 뒤에 저절로 와서 좀 풀어봐요 많이 풀어놓고 땡겨봐요 끝까지 쭉 오케이 다시 조용히고 일단 뿌려봐요 뿌리면서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안 나오면 일단 땡겨봐 땡기면서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응 음 으 너무 봤어요 앙 으 으 으 으